우명조비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은제압에 붙여야 했습니다. 몸을 맑도록 바르게 착용하고 왼쪽 바단에 있는 줄을 닫힌 뒤 충분히 고풀지 않았을 경우 오른쪽 가슴 부분에 있는 사람을 보기를 주의 뻔한 겁니다. 만일에 사건말서 없이 승무원의 아기에 따라 여러분이 직접 우명조비를 착용해 주시고 제사정일하게 퇴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산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방금과 카메라 등의 희생이 있으신 분이 남아간을 공간으로 가장 폭발을 희생히 살펴보고 방금을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. 랜짝을 열을 희망하시는 거 같고 랜짝을 희생할 수 있도록 저희 소원의 도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랜짝 vibrat He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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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너무 멋져! 정말 멋진다! 오! 멋진다! 이쁘다! 우와! 진짜 멋지다! 오! 아저씨가 안전한 상기의 깍지를 겨우와 우리의 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 바이버가 먹으러 주면서 물건을 물어 나고 있을 거예요. 우리 서로 서로 양불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요. 사진들도 한 번씩 찍어주시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물건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나갔는데요. 제가 조금 더 보증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이들은 전부 다 한잔 도와줘 한잔 이거 얼마짜리하다 보고도 보고 보고 벌써 나고 갔어 아쉽지만 남편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쪽에서 조금 더 오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. 제가 사진을 찍어봐서 압니다. 예를 들어서 사진 10장 찍잖아요. 나중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잘 나온 사진은 한두 장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두 분이 한잔 도와줄 수 있어요. 이렇게 기운 게 아니에요. 너무 많다. 진짜 안 나고 다행히 하시네. 다행히 하시네. 이렇게 하시네. 다행히 하시네. 그다음에 전산호는 낮을 수시면 찾아보기 힘들어요. 이렇게 깊은 수신 내려왔을 때 산호성원이 찬성될 것입니다. 우리 누나세트에 찾은 이 매혹적인 산호성원은 바로 세계 최대의 맨드라미 골라스입니다. 가장 많이 보이는 도는 분활바다 맨드라미